국내에서 다른 뉴스보다는 역시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뉴스가 가장 중심을 끄는 것입니다 대개 진실을 가리는 재판입니다만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재판정에 탄원서를 낸다 압력을 넣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재판에 그 많은 변호사를 데리고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만 국힘당은 역시 이번에는 이재명을 잡는다 이번에는 우리의 검사들이 이재명을 완전히 잡아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이나 아주 극단적인 그런 대립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재판에 대해 스스로 진영의 논리에 충실하게 참 이 진영 논리에 충실하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고 참 괴로운 얘기들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재판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거의 모든 자료를 종일 집에서 쉬면서 이 재판을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위정교사 자체는 피할 길이 없다 이재명의 귀책이다 유죄다 이렇게 봅니다 위정교사 자체는 유죄다 그러나 사건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또 위정교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건에서 체득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위정교사 자체는 빼박의 증거가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위정교사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문제로 가면 전체 스토리를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하는 거다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스토리를 좀 알려고 하면 약간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검사사칭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검사사칭 유죄를 받고 150만 원을 벌금으로 냈어야 했다라는 센텐스를 보면 이재명은 회복할 수 없는 명예의 타격을 받죠 검사를 사칭해서 15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사칭 사건이 이재명의 검사사칭 사건이라는 게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이 이재명 사건, 이재명의 검사사칭 사건을 보면 이재명이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 또는 공범이 맞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2002년에 KBS 최모PD라는 사람이 최PD라는 사람이 소위 파크뷰, 분당의 파크뷰 개발 과정에서 뭔가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이 제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협조자 또는 취재를 도와줄 사람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최PD하고 이재명 변호사가 이 사건을 접근해 들어갑니다 파크뷰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부패 사례입니다 당시에 시장이 김병량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김병량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PD하고 이재명이 최PD가 김병량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수서지검에 있는 검사인데 김병량하고 통화를 좀 하자 그래서 김병량이 전화를 해옵니다 그래서 최PD하고 김병량하고 얘기를 하는데 최PD가 이재명 대표에게 자기가 검사를 사칭을 하려고 검사인 것처럼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검사 없어요? 수원지검에? 아마 최PD가 경상도 사람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하는 검사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경상도 친구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병량도 누구 검사라 그러면 알 거야 오케이 좋았어요 하고 전화를 김병량 시장이시죠 나는 수원지검에 홍길동 검사인데요 하고 이 검사를 사칭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제보에 따르면 당신이 은갈치 양복을 받았다고 골프를 같이 쳤다는데 맞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부인을 했겠죠 그 대답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듣고 이거 질문해 봐라 저거 질문해 봐라 하고 질문을 자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질문해 봐라 저거 질문해 봐라 그래서 이제 PD가 이재명 변호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표가 되고 그 김병량이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함정을 놓아가지고 취재를 한 거다 불법적인 거다 하고 검사 사칭으로 소송을 겁니다 이 최피리하고 이재명 변호사를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면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사칭의 죄를 썼다는 게 약간 웃기죠 최피리가 검사 사칭의 주범인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이재명은 검사 사칭의 종범이거나 아니면 최피리를 옆에서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준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으로 150만원 벌금을 받아요 그럼 이 최피디는 어떻게 되었느냐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이상하죠? 정작 주인공인 최피디는 선고유예를 받고 이재명은 150만원 벌금을 받는 겁니다 그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김병량 시장이 최피디를 고발하고 아무래도 KBS하고 정치인이 이 사건을 길게 논쟁을 끌고 가면 좋을 게 없으니까 최피디에 대한 소송은 철회를 하고 이재명만 조질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놔두고 최피디 거는 철회를 한 거다 또 이 극과 관련해서 김병량 시장하고 KBS가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 협상을 했다 그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말하자면 검사사칭이라고 마치 일반인들이 검사사칭 얘기만 들어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무슨 여자를 건더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사칭의 죄를 이재명이 무슨 단독으로 무슨 검사를 사칭해서 내 어디 검사인데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에겐가 나쁜 일을 해서 저게 재판을 받았지 그리고 유죄를 받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거죠 사실은 자기가 주범도 아닌데 최피디가 한 짓인데 자기가 조언을 한 거죠 수원지검에 맞아 홍길동이 있어 하니까 내가 홍길동인데 이거 하고 최피디가 이제 검사를 사칭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최피디는 선고유예로 풀려나고 자기만 15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변호사는 김병량과 KBS가 뭔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본 끝에 자기만 바보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누가 그 검사를 사칭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내가 누명을 쓴 거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명을 썼다? 그럼 무슨 그런 망발을 하냐 하고 이제 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국힘당 측에서 고발을 하고 검사들이 붙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여건을 적당한 나는 누명을 쓴 거라고 하는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건 덕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완전히 별도의 사건으로 백현동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침 옛날에 김병량 시장의 비서를 냈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성의 사무실을 덮쳤는데 그래서 김진성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죠 지금 이 휴대폰 압수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특정 혐의를 가지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뒤져가지고 검사들이 압류를 하면 그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두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데 휴대폰 전부를 포렌식을 해가지고 검찰들이 쭉 그 휴대폰의 역사적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이 사람이 관련되면 압수수색 영장도 안 받고 옛날에 체록해놓았던 그 자료를 뒤져가지고 너 옛날에 이거 했지 하고 새로운 죄를 매기는 겁니다 새로운 죄를 매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재명과의 대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딱 보니까 위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교사로 고발을 또 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누명을 썼다는 게 거짓말이다 너는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 않나 판결문이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이라고 걸고 또 우연한 기회에 김진성의 휴대폰을 보니까 휴대폰을 포렌식을 딱 해놓은 자료를 저 자료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이 그 소위 위정을 해달라는 요지의 말하자 뭔가 정치적으로 이게 꼬인 문제라는 것을 증언을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비참하게 매달려요 그러니까 네 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문제지 이재명의 귀책 문제가 아니다 하는 요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검찰의 위정 교사라고 보고 저는 이 교사라는 말이 맞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마는 교사라가 되려고 하면 권력관계가 있어야 지배복종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김진성이 말하자면 위정을 할 정도로 지배복종의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교사다 하고 지금 엮은 겁니다 그래서 곧 김진성과 이재명 대표의 대화 내용만 보면 위정교사가 맞아보면 위정교사가 맞아보면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공범이 어떻게 공범이 됩니까 행위자가 아닌데 우리가 누구 편을 지어서 입증하려고 우리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지어서 그 유리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좀 안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국민인데 국민이 나서가지고 말하자면 위정교사이기를 바라거나 이재명을 잡아넣기를 바라거나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냉정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죠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인터넷에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인터넷에 이재명 위정교사를 치면 인터넷에 이재명 위정교사를 치면 이런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2018년 12월 22일 12분 46초 녹취 하고 김진성과 이재명이 쭉 대화를 합니다 김진성은 잘 몰라요 판결에 80만 원 받았나요? 이재명은 아니야 150만 원이었어 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그냥 뭐 이미지라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 해나가기 시작하죠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나한테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게 전화가 된 거야 하고 그 당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놈 이 친구들이 미리 그러니까 뭐 수원지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얘기를 또 쭉 하고요 김진성은 예예 하고 주로 듣는 쪽입니다 예예예 주로 말하는 쪽은 이재명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예 뭐 전화를 해가지고 추정 60분에 발표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대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화를 했으니까 어떻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사실은 예예 하고 김정은성은 뭐 대부분 예예로 그냥 답입니다 KBS 측하고 얘기하고 이게 김병량 측하고 PD 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뭐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예 김진성은 예예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지나갔잖아 뭐 아니 지금 여기 그냥 있는 대로에 굵은 줄을 친 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친 겁니다 내가 얘기한 거는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지 위정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위정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말하자면 조작된 기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정치적인 거를 그냥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정치로 몰아가고 김진성은 그냥 예예 단반함 예예 김진성 예예 예 그래서 카메라맨하고 얘들은 입금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됐고 그 피디만 걸었고 걔도 결국은 징계는 안 됐고 내가 뒤집어 쓰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가 당했다 내가 누명을 입었다 억울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억울하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담당 PD가 김병량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좀 도와준 건데 오히려 자기가 당한 거다 그 김진성은 그냥 예예입니다 이제면 KBS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억을 해 달라 그 외에는 뭐 자피 재판이 난 유죄 판결 난 거고 네 우리는 아니라 그러고 뭐 기록이 있으니까 김진성은 네 정치적으로 나를 어떻든 처벌을 해야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KBS 측은 자기들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혹시 그 기억해요? 수달 사건? 그러니까 수달 사건 취재를 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가짜? 수달을 찍은 사건 KBS가 KBS가 이 조작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기는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주에 하라 그래서 했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검찰은 박주선이나 우리 대학 선배 뭐 그런 검찰라인들이 여기 혜택을 좀 본 사건이다 김진성은 그냥 응, 예, 예, 어어, 예, 예 뭐 그런 답입니다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나한테 덮어 씌우면 도움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 3일 만에 나오고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난 사건이긴 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을 보내주겠다 김진성 그걸 보면 제가 또 기억을 해볼게 텔레를 쓰냐 하고 이제 텔레로 보내주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공개한 녹취 내용입니다 여기 한글로 설명까지 나와 있고 실제로 전화 소리 자체를 들어보면 조금 듣기 불편해요 그런데 이 숨소리까지 잘 지금 녹취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한 일이긴 한데 뭐냐 뭐 말하자면 김진성이 뭔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부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설명을 합니다 검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대가라는 논리로 뭔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만드는데 전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30분짜리가 쭉 있습니다 김진성,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상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요 또 통합시다 그리고 또 통화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만 위정교사 이 똥바가지를 뒤집어쓰게 된 거라는 요지로 당신이 얘기를 좀 해달라 하고 변론서하고 보내고 판결 뭐 다른 그 당시 사건에 대한 판결문도 보내주고 기억을 해상하는 겁니다 뭐 최초로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다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네,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준다는 내용도 있었나요? KBS 측하고 뭐 협의도 좀 하고 그랬었어 이렇게 이 김진성이 그 당시에 김병량의 비서관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내용들이 길게 갑니다 대개 이런 내용들이 길게 갑니다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네, 그래서 보고 나서 제가 아까 텔레에 잠깐 답변을 어떻게 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 드리려는데 마침 전화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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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보고 있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하여튼 누군가가 여전히 그분 쓴 전화번호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원초적인 사건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공격 타겟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서 KBS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거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 취소였는지 뭐 어떤 구체적인은 모른다고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실제로 KBS 하고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글쎄 그 내용까지는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거 누구인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모를 수가 없는데 김진성은 이제 새로운 그게 끌려들기 싫은 거죠 그래서 민감한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네 네 어떻든 핵심은 김비서관이 나를 좀 도와 달라는 거고 KBS 하고 시장님 측이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좀 폭로를 해 달라 밝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증교사라고 위증이라고 보면 위증교사고 위증이 아니라고 보면 또 위증교사가 아닌데 어떻든 법률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증교사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당했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KBS PD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문을 하거나 가르쳐 주었던 이재명 대표만 말하자면 책임을 지게 된 꼴이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우선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이 녹취록만 봐가지고는 오히려 위증교사를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할 텐데 왜 이걸 다 깠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최피로 PD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최피로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저런 질문을 해봐라 하고 이제 코치를 하는 거죠 근데 기자는 선고 유회를 받고 이재명은 15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거래가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협잡이 되었다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하니까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명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울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이 있고 김진성이 관련된 백현동 사건 김진성의 백현동 사건 관련 압수수색 물에 휴대폰이 있고 그 휴대폰에서 별건으로 이재명과 김진성의 대화 내용이 검찰에 포착이 되고 검찰이 욕을 가지고 위정교사로 걸고 지금 이제 그 위정교사 재판이 선고가 11월 25일에 내려진다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이재명을 잡았습니다 저는 판사가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위정교사로 형을 때릴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일이 없는 한 판사는 때린다 때릴 수밖에 없다 아마 유창호 당시 영장판사가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영장을 거부했던 이유는 아마도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정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한 게 아니고 위정교사는 소명이 되는데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KBS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힐 것이 좀 있지 않나 하고 아마 그걸 핑계로 구속을 안 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이재명 대표는 KBS 김병량 등등 KBS 쪽은 왜 봐주고 나만 쳤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진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딱 뚫어지는 어떤 증거에 입각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파생 파생 파생이죠 그렇게 해서 저 끄트머리에서 어떤 휴대폰이 하나 나오고 그 휴대폰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웬 떡이냐 하고 어떤 검사가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이재명의 발을 잡은 거죠 그야말로 빼박의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의 발을 잡고 판사는 이 안에서의 논리상은 무조건 위정교사로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피의자의 전자 정보를 제멋대로 보관했다가 여러 사건에 쓰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정규제를 어떤 사건에 엮어서 입건을 해서 영장을 쳐 가지고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관련된 증거만 체록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포렌식 해가지고 다 검찰이 쥐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경우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권에도 해당이 되나요? 전자 정보를 제멋대로 국민들의 어떤 전자 정보를 휴대폰 통화 내용들을 모조리 포렌식을 해서 갖고 있다가 어느 경우에 야 얘 가면 뒤져봐 쫙 돌려보니까 거기에 나온다 얘 잡아 넣어라 이런 방법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일에 그렇다면 검찰이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한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 한 명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20명, 30명, 50명의 통화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다른 사건으로 어떤 누가 잡힌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엮는 거죠 산승리 259번님 오래간만인데요 달고나님 그렇게 입수한 증거가 아닌데 아닙니다 그렇게 입수한 증거입니다 앞의 주장은 도저히 주필님을 이해 못한다 앞의 주장은 어떤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재명 사건이 좀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든 국민의 상당 부분이 지지하는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국민, 지금 의회의 다수를 이루는 다수당의 대표고 국민의 원망을 한몸에 안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죠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사람이고 출마를 했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검사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한다 이건 일반 논의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다 이번 사건이 검찰의 판타지 소설이고 검찰은 나치 개별스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뭔가를 잘못 짚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논 우리나라 정치금 자리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박근혜도 박근혜를 집어넣을 때 일단 우선 국정농단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온갖 종류를 사후적으로 나오는 거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청와대 금고를 뒤져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도 또 영장을 쳤으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그야말로 발굴을 해가지고 쳤습니다 드러난 범죄를 친 게 아니고 드러난 범죄를 친 게 아니고 범죄를 발굴을 해서 치는 수법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검찰이 그렇게 해서 정치 검찰이 된 거죠 지금 그 정치 검찰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 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던 거고 지금 민주당이 이런 줄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잘못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떤 부분으로 보거나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한다 이거 아마 재판 중에서 검사들이 10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걸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나머지 다 공개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일본 영화에 나생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아쿠다와 류수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라쇼몽, 나생문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생문은 과거 일본 중세 때 사람이 죽으면 그 나생문을 통해서 나가서 시체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생문에 비가 억수로 오는 날 나생문도 뭐 다 깨지고 찌그러지고 한 숲 속에서 어떤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제 거기 나생문 밑에 있는 몇 세 명인가요? 그 여행자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이제 나생문의 어떤 키테마인데 사무라이하고 그 부인이 숲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서 사무라이는 결국 죽게 되고 그 부인은 실종되고 그 산적은 나중에 체포됩니다 나무꾼이 그걸 보고 있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다 잡아넣고 이 죽은 사무라이는 이제 귀신을 초대를 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자들이 정언을 하는데 이 산적과 이 사무라이, 그 여성, 나무꾼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른데 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실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소위 인식론적인 그런 질문들인데 인간은 어떤 사실을 자기의 털이 아닌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데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위 인식론적 불가지론을 소설화해 놓은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영원히 알 수 없는 인식론적 관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오늘 내가 아침에 보는 저 파란색이 옆사람이 보는 파란색하고 같은 걸까? 옆사람은 눈이 약간 나하고 달라서 빨간색을 보면서 아 저 파란색이 예쁘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물론 과학적 인식은 주파수가 얼마니까? 헤러츠가 얼마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있습니다만 그 과학적 표현 방법이라는 것도 깊이 들어가면 알기 어렵겠죠 알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재명 사건을 던져 놓고 국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참 이재명, 라쇼몽 사건의 진영으로 판단합니다 이재명 전체는 아예 처음부터 나쁜 놈이니까 녹취록을 보니까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쇼를 하는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이야 이 정치 검사들이 붙어 가지고 정말 온 걸 틀어서 연결을 해 가지고 저 거터머리에 파생파생으로 뭔가 있는 걸 끌어내서 겨이 여건 없는구나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 그 검사 사칭 사건은 정치적으로 내게 누명을 씌운 거다 나로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명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언어를 써서 누명을 씌웠다 옳다구나 하면서 이제 엮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느끼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25일날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3세기의 사건이 이제 판결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